여러분 이 말이요. 여러분들 그 독해 강화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었을 때 혹시 알아보셨어요? 우리 1회 할 때 나왔던 말이에요. 우리가 백일기도 1회 할 때 합격자가 보내준 말입니다. 그러면서 이 말로 시작을 했어요. 그러면서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. 늘 이기거나 배운다. 그러면서 이제 백일기도가 수많은 오답을 이제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겠지만 그 수많은 오답을 딛고 정답으로 가는 길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나요? 이렇게 우리가 처음 만났어요. 만나서 1년이 365일인데 99일을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. 물론 중간에 합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요. 일단 저부터 치각 결석 없이 일단 그쵸? 전 스스로 아우 칭찬해. 이게 만약에 저를 위한 어떤 행위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이름이 백일기도인데다가 여러분들하고 기도를 한다 이런 마음이니까 제가 한번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면 뭔가 아 부정태국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. 좀 미신스럽지만. 어쨌든 그래가지고 좀 더 관리 열심히 하고 허튼짓 안하고 99일을 산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 그럼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새기고요. 여러분은 오늘도 절대 지지 않고 배울 거예요. 그리고 내일은요. 이길 거예요. 네. 그래서 오늘까지만 오답 나오고 배우고 이제 내일 가서 이기십시오. 자 여기 자기 이름 쓰셨어요? 네. 여기다 이렇게 빈칸 둔 건 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써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써드릴 수 없으니 주문 제작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. 그래서 제가 빈칸을 뒀었어요. 그쵸?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주세요. 네. 아 여기서 또 채팅창에 있는 사람 이름 부르기 시작하면 이거 한 시간 불러야 된다. 근데 그 생각 안 한 건 아니거든. 네. 안 한 건 아닌데 여러분의 2022년 합격을 온 세상이 응원합니다.